지난 13일 NH농협은행이 금융교육과 농업농촌의 가치홍보에 앞장설 대학생 봉사단 엔돌핀 7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. 전국 17개 팀 100명이 참여하는 엔돌핀 7기는 청소년들의 진로 멘토링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, 세터민의 금융교육 담당과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임무를 이행하며 지역 맞춤형 사회공원 활동에 앞장서게 됩니다.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관념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고 농업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청소년대학생회